당나라가 세계제국이 되는 바람에 지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지금 유럽같이 다 쪼개져 있을 때하고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적 개념들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신앙구조들에 대한 것도 막 대두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철학도 대두하고 신앙도 대두하고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맨 처음에 충격을 줬었던 것은 외부적 충격 그게 현장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충격을 하나 줬었던 거고 하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충격에 깨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저 정도 충격으로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문화가 어느 정도 적집된 데는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러면 외부적 충격이 강력한 게 들어오면 거기에 싹 쓸려가거든요. 오세아니아도 그랬고 다 그렇게 쓸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력한 데는 외부적 충격을 받고 나서 저항이 생기고 다시 그걸 재정비해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흡수해서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지금 화엄.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가장 먼저 당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유행하는 거는 문수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이제 유행하는 게 지장신앙. 지장신앙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오늘 문수신앙 얘기해 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제국이 만들어지니까 그 시점에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되면 처음에 그 사업들을 계속 막 벌리는 거거든요. 당신이 공약했던 거. 왜? 순차적으로 해야지. 나중에는 아무도 말을 안 들어. 나중에는 자꾸 말 들으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려오면 들어간다. 뭐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국민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관료들이 듣겠어요. 이게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그게 레인더 업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막 벌리는 거고 그런 활력이 있을 때 또 숟가락을 얹어야지.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막 동시에 터진다더라. 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저 때 대외 정벌도 굉장히 잘하거든. 대외 정벌도 굉장히 잘해요. 당나라가 관농집단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주류가 수나라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관농집단. 관중과 농서 쪽이고 거기에서 팔주국이라고 선비족 중심이에요. 선비족 중심의 국가예요. 선비족 중심의 국가. 그래서 한족들과 이민족을 융합하는 데 더 적극적이거든요. 송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송나라는 상당히 배타적인 속성이 강하고 한족 중심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당나라는 훨씬 더 세계적인 세계제국이 되는데 유리했죠. 유리했죠. 그래서 송나라가 문물이 발전하고 당나라는 이렇게 세계제국으로서의 어떤 화해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역할을 기본적으로 담당해줬던 게 화음종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화해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이 성공을 하고. 화음종을 중심으로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력이 떡상을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당이 나타난 거는 개인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우리도 마찬가지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그냥 쇠가 빠지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해갖고 계속 굴렀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고. 90년대 중반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이 넘어오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식으로다가 사람들이 좀씩 바뀌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드러내죠. 모든 사람이 다 서로를 드러내고 있는. 못 드러내면 바본데. 그 바보들이 대부분 연대가 좀 많은 쪽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안 드러내는 걸 교육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드러낸다는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틈만 나면 미지껏 나오죠. 깜찍하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대는 거 굉장히. 제가 나댄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시절이 바뀌었어요. 시절이 바뀌었어. 지금은 나대는 시절이야. 지금은 나대는 시절. 아니 다 개인적으로 다 마찬가지잖아. 그 뭐야 유튜브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뭐야 인스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뭐야 개인 방송 할 만한 게 너무너무 많죠. 이런 매체들이. 그러니까 시절 자체가 글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별걸 다 찍어 올리잖아. 진짜 뭐 저런 걸 왜 찍나 싶은 것도 된다니까. 저런 게 저런 게 먹히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인생에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문수신앙이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봐야 될 게 북위라고 하는 나라예요. 북위가 관농집단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북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북위가 동의서유로 갈리고 나중에 북제 북주로 갈려서 그게 수나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당나라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북위가 끼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고 어떤 하나의 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꿈은 거의 다 비슷해요. 하나의 통일 이념 그다음에 비전 제시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고 북위가 어디가 수도냐면 평성이라고 하는 데예요. 지금은 대동, 현재 대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게 북경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와 있어요. 그게 평성이라고 하는 데고 거기가 수도인데 그 옆에 오대산이 있어요. 보통 세계 제국을 만들 때 이렇게 성지를 개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지를 놓으면 새로 만들어지는 나라들은 정통성이 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지 같은 걸 하나를 개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의 뜻이 임했다. 안 그러면 부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는 선택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당나라가 만들었을 때 동단 거점 당나라 영토, 당나라 세력권에서 가장 동쪽에서 성지를 만들어. 그게 한국 오대산이에요. 한국 오대산. 원나라가 세계 제국을 만들었을 때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기 때문에 동쪽의 어떤 시발점으로서 아주 중요한 성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원나라가 세계 제국을 만들었을 때 원나라 영향권에서 제일 동쪽이었으면 또 고려거든요. 그렇잖아. 설마 독도는 아닐 거 아니오. 독도의 성지를 만들 수는 없잖아. 사람도 안 사는데. 그래서 당나라 때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지금 우리 평창 오대산이고 원나라 때 그런 식의 사고 방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 방식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패턴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영역을 규정하고 안 그러면 내 수도 가까운 데 어떤 성지를 만들어서 왕권의 정당성을. 그러니까 그게 오래된 왕조면 별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왕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당성을 강조해야 돼요. 그게 신에게 내가 선택을 됐든 안 그러면 부처님이 나를 선택을 했든 뭔가 변증할 수 있는 타당성을 얘기해줘야 돼. 조선도 그 역할을 했죠. 그게 용비어천가잖아. 용비어천가. 우리 조상 대대로 뭔가 음덕이 있고 하늘이 나를 선택을 했어. 진짜?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의외로 먹힙니다. 그게 의외로 먹힙니다. 그 당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외로 일반인들에게 잘 먹혀요. 생각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동 옆에 대동 옆에 만들어지는 게 오대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대산만 만든 게 아니고 전에 얘기했었던 운강석굴이 있죠. 다묘라고 하는 사람이 460년 태무제 다음에 바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기에 5만 1,000불이 모셔져 있다. 대략 252굴이고 구른 구른 252굴이고 5만 1,000불 정도가 모셔져 있다. 전에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왜 저 얘기를 지금 또 꺼내고 있냐면 나중에 문성재라고 하는 사람이 문성재 나오고 효문재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이 낙양으로 천도해요. 문성재가 하나정책을 피우고 그다음에 효문재 나와서 낙양으로 천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경 쪽에 있으니까 그냥 지도로만 생각해서 북경 쪽에서 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걔네는 유목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말지양성 밖에 있다가 남하에서 언제나 그 북경 쪽이 문제다. 그게 유목문화 쪽에서는 상당히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그쪽이 약간 내려오는 만주족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란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여진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몽고 쪽이 또 그렇고 그쪽이 상당한 요충입니다. 요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래 유목민 선비족으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수도를 정했는데 나중에 땅이 넓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세종시 같은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야, 수도를 좀 가운데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멀지 않냐? 우리나라도 세종시가 나오는데 중국 같은 나라라고 생각해봐. 중국을 다 먹은 건 아니고 화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 이북을 먹었는데 그것도 엄청난 땅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서쪽으로 더 가야겠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동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그러한 당연한 생각을 안 한 유일한 국가가 신라예요. 신라. 정확하게 말하면 통일신라지. 신라 때만 해도 그럴 수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통일신라가 됐으면 한 번 정도 천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아니, 지도상으로 이렇게 한 번 봐봐. 그러면 충청도쯤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한 번을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신라가 잘 된 이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 갔다가 한종 문화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용문석굴 개착하다가 이쪽으로 딱 가니까 낙양으로 천도를 하니까 야, 낙양 쪽에도 이렇게 굴 파기 좋고 부처님 모시기 좋은데 어디 없어? 이게 용문석굴. 그래서 거기서부터 파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14만 2천 불. 동굴이 2,300개. 별로 안 커요, 가보면. 다 쪼만쪼만해. 큰 거는 몇 개 없어. 그리고 만불동 가면 거기 그냥 그 동굴 하나에 만불이야. 만불인가? 한 번 정도 볼 때마다 제가 의심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쉴 수도 없잖아.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쉬다가 까먹으면 난리 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 문화적으로 저런 석굴을 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석굴을 이어서 판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당나라가 저걸 이어서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부기만 저게 판 게 아니고 부기를 이어서 당나라도 저기다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측천무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측천무가 저기 용문석굴에 노산화동 파고 거기서 이제 부처님 되려고 등신부를 만든 아니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황제가 되려고 만들어서 한 15년 정도 대주라고 하는 주나라를 건국하고 당나라를 끊어서 자기가 황제가 됐다고 중국 약 500명 황제 중에 유일한 여성 황제 영엄하잖아. 그래 그 부처님 가서 그게 보살님들이 가서 그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 참 영엄한 부처님이거든. 참 그렇지.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영엄한 이적이지. 그래서 당나라가 이걸 이어받는다는 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은 당은 북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느 정도는 계승하려고 했었는가 보다. 얘네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면 이걸 파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는 신라를 그냥 계승한다는 정도 생각이었던 거예요. 물론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실제로 신라에 대해서 그래서 경주라고 하는 도시를 파괴하지도 않았고 잘 대우를 해줬죠. 그래서 경주김 씨가 지금 같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게 실제로는 고려에서 신라에 대한 어떤 예우 그다음에 신라 문화를 이렇게 대우해주는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파괴하고 싶었으면 조선이 고려에게 했었던 방식을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같이 불교를 믿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치 세력들이 다 부기부터 시작되는 관농집단까지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오대산이 뜨게 되는 이유예요. 오대산은 부기가 쉽게 말해서 수도 옆에다가 수도 옆에 신성한 산이라고 해서 이걸 막 띄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왜 당나라 때 가서 먹히느냐 물론 부기 때도 먹혔어. 그런데 부기 때는 생각보다 잘 안 먹혔어. 용비어청가를 세종이 이렇게 쓰잖아요. 당일성을 가지려고 왕조의 정탕성을 가지려고 그럼 세종 때 그게 엄청나게 양반들한테 먹혔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예! 하지만 에이 정말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이었다고 보면 돼. 근데 그게 몇백 년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당연한 이야기 스토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치 저것도 마찬가지지.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고주몽 고주몽의 신화라고 어떻게 보면 탄생설화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 해모수 해모수의 아들이고 어쩌고 동명성왕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 당대에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였다고 사람들이 생각 감히 그렇게 말은 못하는데 생각은 생각은 할 수 있지. 근데 한참 지나고 나면 그거를 진리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집단 안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성역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오대산이 떡상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나라 초에 이게 엄청나게 떡상합니다. 참 저 재밌다. 저 떡상하는 거 보면 어디서 또 이게 화엄종하고도 관련이 돼요. 화엄종하고도 화엄경 보살 주처품에 오대산 얘기가 나오거든. 청량산이라고 나옵니다. 문수보살이 인도에서 동북 쪽에 동북 쪽에 청량산에 계시고 거기서 일만보살에게 법문을 설한다. 대동하고 같이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도에서 봤을 때 동북 쪽이면 중국 아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게 왜 오대산이냐면 봉우리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산이. 그래서 그게 오대산이고 오대산이 꼬르 청량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량이라고 하는 거는 시원하다 라고 하고 상쾌하고 그게 이제 지혜로 통하는 거거든요. 판단이 명확하니까 딱 지혜롭다. 그래서 문수의 상징이 됐는데 중국 사람들은 시원한 게 너무 시원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봐. 제가 써놨잖아. 오대산에는 4월에 얼음이 녹고 9월에 눈이 온다. 이야 참 미치겠다. 내가 그래 저거 만만하게 보고 한번 오대산 갔다가 2000년 2000년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2000년에 제가 대학원을 다지기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첫 주는 안 가는 게 선생님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타면 욕 타바가지로 먹는데 그때는 다 안 왔어. 서로 다 안 와. 오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오는 놈이 선생님을 피곤하게 만들어. 그때 첫 주에 첫 주면 9월 첫째 주에 갔지. 오대산에 갔지. 우박 맞고 왔는데 진짜 만만하게 보고 갔다가 나 그때 그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때 되게 아팠어요. 우리는 하복이 없잖아. 지금도 봐봐. 제가 환자같이 이렇게 삐질삐질하는 게 이거 입었지. 이게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춥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춘추를 갖고 갔어도 와 나 바람 부는데 나 그렇게 추운 것 거의 못 느껴봤네. 겨울에도 그렇게까지는 안 추울 건데 근데 겨울에는 이제 좀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쓰나미같이 낙친 거지. 그렇게 오대산 중대에서 거기 문수보사 설법지거든요. 설법 좀 들으라고 갔다가 아이고 야 추워가지고 그래서 문수보살이 안 계시더라고 그러나 이해를 했잖아. 야 이게 지금 당신도 추워서 안 나오시는 것 같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야 이거 이거 오대산이 좀 문수보살이 좀 편할 것 같기는 하다. 왜냐하면 맨날 추우니까 맨날 이게 파장이야. 나 그 다음에 가서도 눈 맞았어요. 이게 오대산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해발이 높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북대는 3천이 넘어요. 올라가기도 쉽지 않지. 그럼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느냐. 차로다. 모든 중국산은 편하니까 내려서 5분만 걸어가면 정상이야. 5분만 딱 걸어가면 정상이야. 중국산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저기 근데 저 오대를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대가 위치가 바뀝니다. 나중에 그래서 오대를 다 믿을 수는 없고 지금 오대는 저렇게 되어 있다는 정도 하고 북대가 아무튼 제일 높아.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 오대산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북위에서 자기네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대산을 개착하게 되고 그게 청량상이라더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를 문수보살의 성지로 만들어요. 왜 관세음보살이 아니었을까. 안녕하십니까.